내가 소개해준 사람 맞나?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란 결혼까지 가란 말 안 했어 그럼 만나기만 해 1년만 교제해 너 계속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할거야? 그 질문은 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취미가 뭐예요? 잠이요 휴일엔 뭐예요? 자요? 듣기는 완전 노래자리 너 이제 오니까 사람 혈아 부르기 하는데 아주 재주 있구나 칭찬 감사합니다 먼저 가올게요 다음에 또 보자 나도 다음에 또 사랑할 것 같아 너의 생각에 대해 나의 생각에 대해 너의 생각에 대해 다시 한 번 pod 너의 생각에 대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에 대해 너의 생각에 대해 어? 미쳤어? 어? 미쳤어. 너한테. 오, 맛있어. 오오, 원타지, 원타지. 아, 두고 싶은데. 뭐야? 왜, 왜 이래? 그래, 그럼 끼치게. 아, 그래. 아, 그거? 뭐가 보고 싶어? 요거? 요거? 엄마. 네.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마시겠습니다. 아, 나 무슨 맛인 거 맞으시면 픽업해 드릴까요? 페인트 카드나 할인 카드는 없으시면 네. 뭐하는 거예요? 간디 포스 뿌려도 진짜 간디라도 됐어요? 나 간디야 몰랐어? 용서. 화학. 평화. 그리고 잘 안나오셨나봐. 응. 아주 친절하시네. 일어나, 내가 팔게. 아, 왜요? 아, 일어나. 아, 장사그랑 사는 거 아니야? 잘 공개가. 잘 공개가. 피아나다. regiment. 어떻게 해요? 그럼, 다시 신경지 안 해볼까? 데이터 할인마자 원래 선영은 곁에 줘요. 막, 배그도 썰고 해당 구울게요. 라라디라라라라 사랑한다고 내 속삭일 수 있을지 사랑한다고 내 속삭일 수 있을지 왜 자꾸 같이 보려고 하는 거야? 너 사실 나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좋아해? 뭐? 우리 우리 오늘 같이 있어요? 나 진짜 정현이 안에 있는 저릿을 Lynd povo 아름다울 네